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긴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얼굴 비율이 1대 1대 1이라고 하여도 주걱턱으로 보일 수 있고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남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분석하는 기법이 아주 서로가 다 다른 관점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두 여성분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면 그냥 딱 보기에 왼쪽의 여성이 얼굴이 길어 보이고 그 이유는 아래턱이 길고 돌출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얼굴 상중하 3등분 분할을 하여 보면 얼굴에 위 3분의 1 중간 3분의 1 아래 3분의 1 중에서 왼쪽 여성이 도리어 아래 3분의 1이 작고 오른쪽 여성이 콕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하 3분의 1이 큰 비율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왼쪽 분이 주걱턱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빨간 점선 원 부분의 귀족 부분이 기운이 꺼져서 상대적으로 노란 원 부분의 턱 끝의 기운이 강해져서 돌출이 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의 여성은 이 빨간 점선 원 부분이 윤기되어 하관이 큰데도 불구하고 턱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얼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첫 인상에 턱이 큰 것 같지만 뭔가 균형이 맞는 예쁜 얼굴로 느껴집니다 얼굴 3분화를 해보면 이마의 3분의 1,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3분의 1, 코끝에서 턱 끝까지의 3분의 1 중에서 아랫부분이 가장 크고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형적인 턱이 긴 얼굴 주걱턱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빨간 점선 원 안의 구성 요소 즉 코끝이 오똑하고 까만 화살표 부분의 코 옆 꺼짐 귀족이 윤기되어 있으며 입술이 크고 가로로 넓어서 노란 원 부분의 큰 아래턱이 덜 커 보이게 되는 얼굴 비율이 된 것입니다 왼쪽과 같이 아래쪽 3분의 1이 길지 않다고 하여도 턱 나옴으로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중간과 오른쪽 여성과 같이 아래턱쪽 3분의 1이 긴 비율이라고 하여도 생각보다는 덜 턱이 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얼굴 3등 분보다 더 중요한 팩터 즉 빨간 점선 원 부분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가인데요 여기에 빨간 원과 노란 원은 서로 이렇게 시소에 탄 것과 같아서 노란 부분이 조금 전방으로 돌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빨간 원 부분이 그에 못지않게 윤기되어 있으면 상호 비례 작용에 의하여 턱 나옴이 덜해 보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얼굴 비율의 대표적인 연예인이 키라 나이틀리인데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턱의 윤곽이 뚜렷한 엄청난 턱 나옴의 주걱턱형 얼굴입니다만 코끝이 전방으로 그냥 이빨이 윤기되고 코 옆 거짐이 아주 많이 윤기되어 있으며 입술의 기운도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왼쪽 여성의 정면 얼굴을 옆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오목한 접시형 얼굴로 아래턱에 비해서 눈 아래 코 옆 얼굴이 꺼져 있게 됩니다 오른쪽은 이를 얼굴 깊이 facial depth 분석법으로 화살표를 그어 본 것인데요 빨간 화살표 길이는 짧고 노란 화살표 길이가 긴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왼쪽은 얼굴면 facial plane 분석법으로 이 노란 사각형의 얼굴면 즉 턱이 있는 아래 3분의 1의 구조비 빨간 사각형의 중앙면 귀족의 얼굴면보다 더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얼굴형입니다 즉 턱나움이 있는 주걱턱형 얼굴에서 양악 수술하지 않고 교정하는 방법은 이 빨간색 화살표 길이가 길어지거나 빨간 사각형의 얼굴면이 전방으로 융기되어야 하는데요 이분의 경우도 아래 3분의 1의 길이가 길고 턱도 상당합니다만 코 옆 거짐이 융기되어 있고 코끝이 전방으로 돌출이 되어 예쁜 비율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의 전방으로 쭉 뻗은 턱라인과 김혜수의 도톰한 입술을 모아놓은 듯한 그러나 약간은 좀 하관 발달한 골격의 이 예쁜 여성을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 자세가 이분의 가장 편한 자세의 얼굴 각도라고 한다면 턱나움이 상당히 두드러져 보일 수 있으므로 약간 고개를 숙여 얼굴 면을 왼쪽에서 오른쪽과 같이 만들어 준다면 하관 발달 턱나움 증상이 완화되어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란 사각형의 얼굴면이 빨간 사각형의 얼굴면보다 전방으로 돌출이 되어 있으므로 빨간 사각형의 중앙면을 전방으로 융기시켜야 하는데 이때 앞광대 필러를 맞으면 팔자주름이 더 심해짐으로 정확하게 코 옆 꺼짐을 자주색 화살표 방향으로 융기시켜서 파란색으로 경사져서 비스듬한 인중의 각도를 까만색 화살표 방향으로 코끝을 올리고 자주색 화살표 방향으로 귀족 수술을 하여 하늘색 인중 경사도로 그 비순각을 만들게 되면 빨간 점선 원 부분에 얼굴 중앙부가 전방으로 융기됨으로 인하여 하관 발달한 턱나옴 주걱턱 증상이 뼈수술 양악수술 없이도 완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수술이 저희 박현성형외과의 패키지코어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양악수술이나 뼈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하관이 발달한 턱이 나와있는 얼굴형을 완화시키는 수술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3급 부정교합 그러니까 위턱의 이빨과 아래턱의 이빨이 이렇게 되는 3급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교합을 이빨을 맞추기 위해서는 양악수술이 가장 근치적인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여건상 뼈수술이 어려울 때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패키지 성형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